크리스 오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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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짱이 닭 가슴살 줄게 이리와 들어오세요 짱이 나가고 싶어? 나가봐, 짱이 나가고 와 짱이 나가서 뭐 하는지 안 보자 엄마가 딱뚱 짱이 들어와, 엄마가 닭 줄게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짱이야? 들어와 나가지 마 이제, 자야 돼 짱이야 알겠지? 안 돼 짱이야 안 돼, 안 돼, 나가지 마 이제 그만 자 안 돼 짱이야 들어와 엄마가 닭 국물 줄게 닭 줄게, 빨리 와 들어와, 닭 줄게 엄마가 닭 국물 줄게 들어와, 짱이야 그만 놀아 놀다 올 거야? 너 앉아 놀고 와 그럼, 엄마 문 닫을게 안 놀아 안 놀는다 그만 놀아, 대발 그만 놀아, 대발 놀고 놀고 나와 같이 놀고 어머 어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